벌써 봄이라도 된 것처럼 포근한 설날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10도 안팎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에 공기가 탁한 가운데 충남과 세종의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에는 이렇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탁한 공기는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나마 내일까지 내륙 날씨는 무난한 편인데요.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제주도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그리고 동해안에도 이틀에 걸쳐 최고 60mm로 제법 되겠습니다. 귀경기의 미끄러운 도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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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